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한 하루 이틀 전에 노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김경록의 미래에서의 자산 투자의 고문으로 계시는 아주 뛰어난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노후에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재산을 어떻게 정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룬 아주 명칼럼이었는데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역시 그 칼럼에는 댓글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글을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 노년을 위협하는 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이제 60대에 은퇴를 하게 되면 한 30년 어떤 경우는 40년 이렇게 이제 노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활동했을 때에 비해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살아내는데 그때는 이제 근로소득이 현저하게 줄거나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70대까지 뭐 현역으로 있는 분들은 자기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노년을 위협하는 적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냥 간과하기 쉬운 것이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한국 같은 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놓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원하의 화폐가치 구매력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동안 부어놨던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아주 뚜렷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조선일보의 행복한 노후의 삶을 탐구하는 친묵의 노후 암살자 이런 종류의 그런 칼럼 겸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상당히 저가 볼 때는 잘 쓴 걸 갖습니다. 잘 쓴 걸 갖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계시고 오시죠. 이렇게 노년의 적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생명 그리고 재산이겠죠. 이런 글이 나왔는데 친묵의 노후 암살자 인플레이션 20년 전 3억이던 노후준비자금은 지금은 얼마나 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노후가 되면 남아도는 시간 충분치 않은 소득 성취하는 몸 은퇴 이후에 싸워야 될 적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적 노후를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적들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적을 인플레이션을 드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의 구매력 이 낮아지는 거죠.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30년 40년에 달하는 긴 은퇴 생활을 위협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자는 그러나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계속 저성장이 되지 않습니까 저성장인 상태에서 세금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럼 국가 부채나 그다음에 재정적 자폭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운이 안 좋으면 그러면 이제 외부적인 그런 1997년에 경험했던 외환위기 같은 그런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그리스가 2012년부터 겪었던 재정위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하폐가치가 엄청나게 추락할 거라고요. 하폐가치가 추락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공적연금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도 이제 공적연금은 인플레이션을 좀 보정하는 그런 어떤 장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나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노후율을 의탁하게 될 개인연금은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미래에 받을 내 노후연금액을 흐무하게 만드는 것도 인플레이션이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매년 4%씩 물가가 오른다고 가정하게 되면 15년 뒤에 160만 원은 현재 가치로 88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작년처럼 매년 물가가 5%씩 상승한다면 76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도 이거는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이니까 좀 나은데 국가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가지고 구매력이 확실히 낮아져 원화가치가 확실히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선거 문제를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게 미래 세대뿐만 아니고 지금 세대 지금 50대 40대 60대의 노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합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문제고 직결되는 것이 선거 공정성 문제인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까짓 생각이 못 미치는 거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무서운 적은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인데 더 무서운 것은 국가가 어려워져 가지고 합의 가치가 폭나가는 그런 경우를 두는 것이죠. 어제 소개했던 분이죠. 김경록 미래세 자산운용 고문은 인플레이션을 두고 흔히 친묵의 노후 암살자고로 부르는데 마치 고혈압처럼 서서히 노후를 좀먹어가기 때문이다. 젊을 때와 달리 노년기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금리 수준 정도를 받아서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물가에 연동되는 공적연금을 제외하게 되면 현재 인플레이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안전한 투자수단은 지금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지출 측면에서 봐도 인플레이션은 은퇴자들의 노후로망을 산산조각 낸다. 퇴직자들은 은퇴하고 났더니 최강물가가 더 살인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왜 그럴까. 나이가 들면 의료 보금 여가 문화 등의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들 항목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 상승률을 압도한 수준으로 값이 껑충 뛰기 때문이다.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60대나 이런 분들은 젊은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융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나 시간이나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부동산에 의존하는데 부동산이란 것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계속 성장해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또한 이 전문가가 은퇴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는 품목에 소비 비중이 증가하거나 줄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강물가는 오히려 퇴직 이전보다 더 높아지게 되고 그다음 문장이 참 인상적입니다. 아무리 젊을 때 돈을 많이 모았을 도 금리 수준으로 운용하면 자기 갖고 있는 자산을 정기 예금에 들어서 그 정도 나오는 금리 수준으로 운용하면 물가라는 구멍으로 빠져서 실질적으로 모아지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다. 예를 하나 들었네요. 2005년도에는 부부 노후 생활비가 월 150만 원 정도가 표준이었는데 이제 합해가 채 떨어져 놓으니까 2021년도에는 월 277만 원으로 84%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05년부터 2021년까지는 불과 15년인데 이제 노후가 길어지기 때문에 30년 40년 정도 되게 되면 이게 보통 심각한 도전 과제가 아닌 거죠. 김동엽이라는 또한 전문가는 퇴직자는 눈앞에 당장 보이는 자산가격 변동 위험뿐만 아니고 긴 은퇴 생활 중에 항상 존재한 인플레이션 위험도 고려해야 되고 원금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까지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평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겠지만 아직 그런 투자 대안은 나온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한국은 기본적으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 곱하기 선거 부정 선거 사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한국에 10년 20년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상하기 때문에 원화가치가 여러분들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현금의 구매력이 낮아질 가능성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인플레이션의 그런 위협 노후의 위협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도 그런 어떤 국가의 장기 어떤 그런 추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일체 언급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노후에 처하신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독자들의 어떤 의견을 냈나 보니까 아우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때리는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지금 일종의 전초전인 거죠. 세금에 의존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또 지탱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노년층은 늘어나게 되고 그럼 정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채무를 지면서 동시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올릴 거고 그 가운데 연금처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공병호 tv에서는 이런 노후를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제 의견을 계속 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또 이제 나이를 먹어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런 노후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게 3, 40년 정도 아주 길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는 길들을 대부분 가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또 원화 가치의 하락 그런 국가 차원에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럼 자산이라는 것을 원화가 아니고 달러화나 이런 다른 화폐로 이렇게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내 돈으로 저축한 연금에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물리지 마라. 적금 부은 것을 돌려받는데 세금과 보험금을 또 보험료를 왜 내야 되냐 이렇게 사람들이 불만이 참 많네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나 이제 돈을 계속 요구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정치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세금 충돌이 계속 늘어나니까 뚜렷한 그런 해법을 방송에서 제시할 수 없지만 인플레이션과 또 인플레이션을 넘어서서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나오고 4월까지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얼마 전에 5월 30일 날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 선거가 바로 현재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는 노태학 씨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자녀 특혜 채용으로 물러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진두지휘했던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 무슨 일이 일어난 나라 분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노후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미래 자체가 이렇게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 회복에 달려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 책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필요하신 부분에 많이 확산시켜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